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태형사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어려운 태형을 배웠어요. 동자의 태형, 그쵸? 그걸로 오늘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태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우리 다시 공식부터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해볼게요. 우쭈르는? 읏대 그래서 카우 atte 아우 아테 수 숱때 알아우 알아떼 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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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으 앗떼 쑥그루 쑥그때 노루 노트 맞지 맞떼 그쵸? 자, 두 번째 공식입니다. 누무부는? 응대 요무 용대 노무 농대 야스무 야승데 야승데 아소구 아송데 신우 신우 신데 다음 공식은 크와 구는? 이태, 이데 이렇게 했죠? 네. 네. 마지막 공식입니다. 수는? して 그룹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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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자,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이런 거예요. 네. 네. 일곱 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잖아요. 네. 네. 그럼 일어나서 이 부분이 일어나다 동사, 오키루의 태형이 되는 거죠. 네. 쪽이 태형이 되네요. 그렇죠? 그럼 일곱 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습니다. 고한を食べます. 다음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네. 네. 그러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네. 네. 그러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친구를 만나서, 친구를 만나다 그럴 때, 만나다 앞에서는 조사, 도모다치 오가 아니라 도모다치 니 라고 하셔야 되죠? 네네. 해볼게요. 친구를 만나서. 도모다치 니 아 데 아소 비 마스. 다음 문장 잘 들어보세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십니다가 아니라 커피를 마셨습니다예요. 과거네요. 과거죠? 네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飲みました. 그렇죠. 카페에 가서. 네. 카페에 잇때 커피을飲みました.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고 가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예리하신 학생들은, 이걸 예리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학생, 예리하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한테, 선생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럴 때 이게 과거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럴 때 이때가 현재니까 과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가서 요거를 갔었고, 갔어서 뭐 이런 식으로 과거는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는데 태형은 현재 과거 똑같아요. 한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모습밖에 없고, 뒤에서 현재와 과거로 나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따로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태국상에 만든 것처럼, 카페에 잇때, 여긴 똑같고, 코히오 노밈이 마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번에 또 갈게요. 옷을 사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아홉시에 만나서 밥을 먹읍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죠? 응,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자, 또 갈게요. 하나 더. 집에 돌아가서 음악을 듣고 테레비를 보고 공부를 하고 잤습니다. 우리 태국상의 그 쯔마라나이한, 굉장히 그 쯔마라나이, 시시하고 재미요. 네. 따분한, 지루한 하루, 그 일과 저번에 말했던 그걸 일본어로 만들어 볼게요. 자, 집에 돌아가서 해볼게요. 이에니 가에때 음악을 듣고 언가쿠오 키때 테레비를 보고 테레비오 밑에 공부를 하고 뱅큐오 싯데 잤습니다. 네마시따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걸 태양으로만 계속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괜찮죠? 네네. 자, 그럼 우리 125페이지 보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125페이지에 그, 하나비라 그래갖고요. 불꽃놀이 아 제가 지금 하나미라 그러려다가 하나비라 했는데 지금 책에는 하나비가 나왔는데 하나미도 있어요. 하나미요? 하나미는 꽃구경, 벚꽃놀이 같은 거. 하나미라고 하고요. 하나비는 불꽃놀이에요. 그래서 하나미는 보통 3월, 4월 이 벚꽃필 때 사쿠라필 때 하죠. 벚꽃놀이 그런 거예요? 하나비는 몇 월에 할 것 같아요? 불꽃놀이는 언제 할까요? 우리나라는 언제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10월, 11월 막 그 여의도 이런 데서 크게 크게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여름에예요. 아, 여름에요? 여름에 아주 대대적으로요. 멋있게 본 적 없죠? 네, 일본에서는 본 적이 없네요. 본 적 없죠. 되게 멋있어요. 굉장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비라고 해요. 자, 불꽃놀이. 하나비. 문장에 뭐가 나오냐면 불꽃놀이를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너무 즐거웠습니다가 나와요. 네. 우리 재밌다 알죠? 네. 뭐죠? 面白い 네, 즐겁다. 楽し 라는 게 또 있어요. 아,楽し요? 즐겁다. 즐겁다. 그럼 즐거웠습니다. 楽し 이영형사니까 楽し 方です 이렇게 만들죠? 네. 자, 해볼게요. 하나비요 보고 하나비요 밑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오이시 다베모노모 다베테 즐거웠습니다. 다노시 같다. 그렇죠? 자, 이어서 128페이지 갈게요. 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웠습니다. 다시 한 번 나옵니다. 네. 오이시 다베모노모 다베테 다노시 같다. 다데 학교에도 가고 즐거웠습니다. 인데요. 학교에도 가고 가고 잇때 즐거웠습니다. 다노시 같다 です. 영화도 보고 즐거웠습니다. 에이가모 믿때 다노시 같다 です. 친구도 친구도 만나고 즐거웠습니다. 토모따치도 아 데 타노시 같다 です. 마지막 문장입니다. 네. 사진도 찍고 즐거웠습니다. 근데 찍다 동사 기억나죠? 네. 그렇죠. 샤신 오 토루 였죠. 토루 니까 룰을 뭘로 윗대로 바꿔야죠. 윗대로 바꿔야죠. 토때 이렇게 바꿔야죠. 자, 그럼 사진도 찍고 즐거웠습니다. 샤신 모 도떼 타노시 같다 です. 아, 잘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는 코바아시 선생님 만나기 전에 나이영 나이영 공부했고 그 다음에 태용 공부했잖아요. 네. 굉장히 어려운 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요거를 코바아시 선생님하고 회화 연습하면서 어떤 느낌으로 쓰이는지 연습 한번 해볼게요. 네. 다음 시간 코바아시 선생님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샤오쿠산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また 会いましょう. また 会いましょう.